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에 계리는 제 남자라고요. 마지막에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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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매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엄청나 엄청나. 다 먹으신 거. 정돈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물론 네게 만들었어요. Baby you're my 샴푸린. You're my baby. 저기 바이올도 못 친 애들이니까. 종국이가 3실 동안 안 오면 너네 맞는데. 하나. 둘. 둘. 이야 1초 차이로 안 맞네. 야 1초 차이로 안 맞네. 야 근데 오늘 오랜만에 연예인 같다. 야 게리야 너 멋있다. 연예인 잘 있었어. 오늘 병수인.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정말 3년 만에 코디가 제 역할 아래. 아 지호도 굉장히 예쁘네. 정말 사랑하면 예쁘다. 야 너희들 진짜. 뭐냐 어떤 관계냐 지금 어떻게. 확실한 느낌이네. 헷갈려 죽겠어. 오빠 우리한테 얘길 신지 말라 그랬잖아. 바쁘니까. 살려줘야지 나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지호도 많이 있고. 아 오늘은. 자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런닝맨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뽑고. 투표해주신 설문조사.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예전에 이런거 했었잖아. 그렇죠. 우리 이거 하고 나서 레이스 바로 들어가잖아. 월드 승리가 하고 그랬잖아. 야. 너 일이야. 어? 나 제일 위에 있는거 봤어. 뭔진 모르겠어. 야 부여. 베리가 33% 일이야. 진짜? 갖고 싶었는데. 짱이네. 뭐야? 변장을 해도 가장 티 많이 나는 거였어. 장계리 장계리. 원할드 승리야. 감사합니다. 원할드 승리야. 원할드 승리야. 단계리 장계리. 근데 아무래도. 원할드 승리야. 원할드 승리야. 원할드 승리야. 어? 이건 뭐에요? 어. 뭐에요? 중국 팬들이 뽑은 런닝맨 2기 순위. 중국? 출처가 중국에 있는 팬 사이트입니다. 아 진짜요? 광수 기대한다. 너 침 왜 삼켰어? 침 왜 삼켰어? 아하니 발표하시죠. 7위 지석진 4% 야 뭐 이게 크게 얘기해. 아 뭐 크게 얘기하냐고 광수님이라고 석진이 형 기억했어. 야 진짜. 자 지석진 4% 여기만 벗어나고 싶다. 자 6위입니다. 저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설명해. 벗어나고 싶다. 6위 7%예요. 석진이 형하고는 3% 차이예요. 그렇죠. 이광서주! 진짜로? 진짜로? 야 내가 맞지 않냐? 아 중독일 거라 안 보여. 내가 맞지 않냐? 내가 맞지 않냐? 아 세키라면서 막 인기가 있는 거야. 아 진짜? 7%예요. 야 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하는 거야. 이제는 두 자리입니다. 이제는 두 자리예요. 아 두 자리 두 자리. 11% 좋아. 오케이. 5위 만에 또 뭐. 자 5위. 자 5위. 캘리. 축하드립니다. 11% 자 그러면. 석진이 형 감수 합치면 벨이 지금 11%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그럼 제가. 아 그렇죠. 확신하게. 빈. 축하. 자 4위. 4위. 15%. 15%. 15%. 하하. 오오. 중간이 살았어. 중간이 살았어. 괜찮아 괜찮아. 자. 좋아 좋아. 3위. 16%요. 1% 차입니다. 16% 성주 형. 오오오오. 빈이 형. 자 1위. 1위 누구야? 27% 2위는 20%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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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동일과 쓰고 있는 거야. 하고저고 작은 거 아니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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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차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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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씨가 상당히 조금. 아. 지금 이제 좀 하위권에. 강춘을 진짜 베트남으로 가야겠다. 네. 어? 이게 뭐야? 오늘의 게스트가 뽑은 런닝맨 외모스님? 런닝맨 외모스님? 이것 왕좌입니다. 2위олж OK. 아홉인의 주제 옆 오오오오오오오 Ba tunnel Ich Здесь? 한이 stretchy 옆에 길고呀.